안녕하세요 먹티 조사은 백아스입니다 어이없는 먹티를 한 유키뱃을 발견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6월 13일이고 진짜 이런 또라이 같은 곳은 처음 봅니다 25만원씩 3번 충전을 해서 겨우 번전을 찾고 환전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찌질하게 추가 롤링 40% 요구합니다 몇만원 배팅을 더 했는데 현재 30%라고 10% 더 하라고 해서 더 하다보니 88만원이 됐습니다 다시 환전 신청을 하니까 텔레로 연락 달라고 하더라구요 텔레를 하니까 거래내역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니 통장이 막혔다면서 담당자 오면 바로 환전을 해준다고 하더니 이후에 텔레 씻고 고객센터 문의도 막아놨습니다 고작 13만원 정도 이득 본건데 13만원도 줄 돈이 없어서 먹티하는 버러지 새끼들입니다 절대로 이용하지 마세요 다른 안전한 곳을 찾으시고 찾기 힘들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안전한 곳을 빠르게 찾아드리겠습니다 다른 곳에서 먹티를 당하셨다면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로 먹티 제보를 하세요 제일 처음 제보를 하시는 분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리고 있고 허위 제보를 한다면 영구 탈퇴 대상이 되니 진실만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베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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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